이렇게 카드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데요 제가 지나갈 동안 스탑이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스탑! 여기서 멈추셨어요 멈춘 이곳 이곳에 바로 고르신 카드는 이 카드입니다 어? 뭔가 특이하네요 바로 예수님 그림 그려진 카드를 고르셨군요 그대로 제가 제자리에 놓고 덮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카드가 섞이게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섞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관객님께서 직접 해주셔도 되지만 지금 카메라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임으로 4등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예수님 카드가 있겠죠 분명히 이곳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카드를 찾아줄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귀여운 자동차가 하나 보이죠? 이 자동차가 바로 이 중에 있는 예수님 카드를 찾아줄 자동차입니다 지금 이 자동차를 한 번 손으로 잡고 부릉부릉 앞으로 쭉 진행해 보시겠어요? 부릉부릉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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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안 가는데요 여기서 안 움직이나요? 네네 진짜 안 움직이네요 꼼짝도 안 하네 그러면 이 카드, 이 카드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한 번 선택을 해 보시죠 이 카드입니다 자동차가 멈춘 곳이 이 카드 같나요? 네네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일편단심입니다 자동차를 신뢰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고르신 이 카드, 자동차가 멈춘 이 카드 뭉치에 정확하게 예수님 그림의 카드가 나타났네요